얼마 안 남은 화이트데이 남친이랑 데이트할 때 뭘 입으면 좋을까? 오늘의 워너비 아미로 내 사랑을 보여주겠어 스트라이프 패턴이 아미만의 빅하트로 스트라이프 로고가 엣지 이건 마치 내 마음을 닮았지 파리지앤 감성으로 베레모에 미니스커트를 더하니 나 좀 많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듯 안 꾸민 듯 꾸민 룩이 더 어려운 거 알지? 요즘 유행하는 톤온톤 로고 맨투맨인데 상큼한 레몬 컬러라 더 귀엽고 예쁜 것 같아 민트색 니트 가디건은 남친을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 꾸밈 없는 모습으로 만나는 것도 난 너무 좋더라 우리 사이 편한 사이 이런 느낌? 단정한 로고 프린팅 후드티와 귀여운 쇼츠에 컬러풀한 양말과 샌들을 더해 마무리를 해봤는데 어때? 음... 역시 사랑스러운 무드로 가야겠어 내가 선택한 아미는 바로 이거 자기야 그럼 우린 내일 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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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